안녕하세요. 렉스 워킹킹킹입니다. 오늘은 쉐브레 콜로라도 적재함 공간에 여기 안쪽에 먼저 데크드 장착이 되어 있는 콜로라도 차량이고요. 여기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서랍 시스템이죠. 드로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캠핑 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들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이 데크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노출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ACS, 라이트너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ACS 시스템을 지금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 ACS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장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기둥이 내려와서 이 벽면에, 안쪽 벽면에다가 기둥을 또 만들어서 세워주는 그 방식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위에다가 T트랙을 이용해서 위에 이제 토너, 토너용으로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리트랙스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T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T트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똑같이 장착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트럭 시도에서 나오는 트랙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는 ACS, 토너를 장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기둥 부분, 이런 부분들은 포지드 방식으로 해서 단조죠. 단조 방식으로 해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단단하고 또 녹이 안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또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ACS를 장착했을 때 장착할 수 있는 악세사리인데 여기 이제 크게 들어가 있는 카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에 지금 짐을 따로 보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 또 안쪽에 또 다른 짐들을 또 올려서 장착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거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잠금 상태에서 열쇠를 이용해서 도난 방지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열쇠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실 수 있는데 양쪽에 일반 우리 루프박스, 고급 루프박스에 들어가는 이런 서포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지탱도 잘 해주고 자, 여기 안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큰 공간이 있어서 캠핑진 같은 걸 항상 옆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빼고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기어팟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어팟은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 제품은 XL, XL가 제일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가 듀얼, 듀얼 사이즈고 그리고 가장 작은 모델은 그냥 기어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쪽에 보시면은 기어팟 한 칸짜리를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칸짜리 한 칸짜리를 장착해놓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 칸짜리로 따로 하시고 여기다가 두 칸짜리 듀얼을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제 차량,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캠핑 다녀온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드로팟을 또 장착을 해놨어요. 이게 물통이죠. 물통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하이드로팟도 같은 라이트너 디자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 기름통도 달 수 있는 그런 판넬, 브라켓,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저희 매장에 지금 현재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커버를 장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 옆에 뒤쪽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방향 양쪽을 구멍을 살짝 내서 판넬트를 이용해서 기둥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다 클램프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장착하실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용이랑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슬라이딩 커버 양쪽에 이렇게 티트렉이 있는 상태로 장착되는 그런 방식으로 장착이 된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콜로라도 차량의 라이트너에서 나오는 ACS 시스템 그리고 여기 기어팟 같이 한번 쭉 확인해봤는데 나중에 이 위에 이 롤바라고도 할 수 있죠. 롤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루프타 텐트 다양한 캐리어들 또 올려서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